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집회가 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최소 인원의 임역원만이 참석한 총회에서 광주집회 이사인 광산교회 윤형성 목사는 제자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군선교를 위한 교회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진중세례와 군인교회 건축지원, 성탄절 선물대 지원 등 지난 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대대와 교회 연결 양육지도, 초군 입소 감사예배 지원 등 올해 주요 사역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지 회장인 전원호 목사는 회원들에게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 군선교는 특별한 사명현장이 될 것이라며 이 일을 위해 교회들이 한모퉁이라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동역해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광주지 Tubb